둘 셋 리플렉트 라인 안녕하세요 블랑스 앱입니다 헬로우 네 안녕하세요 블랑스 앱에서 댄스를 맡고 있는 디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랑스 앱만의 탈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랑스 앱에서 랩을 맡고 있는 테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랑스 앱의 리더 메인보컬 신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랑스 앱 래퍼 KK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랑스 앱 리더 보컬 장국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랑스 앱 비보이 하는 스파입니다 블랑스 앱의 원래 블랑이라는 말이 프랑스어로 하얗타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희 팬덤이 프리즘이에요 저희 블랑스 앱이 프리즘 여러분들 만났을 때 그 일곱 가지 색깔을 잘 보여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블랑스 앱입니다 저희 최근 들어서는 한국에서 유명한 게임인데 배틀그라운드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뭐 외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멤버들 전부 다 처음 이게 무엇인가요? 도톡캣 방콕 방콕 사무위 사무위 똥냥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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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이터 까이터 먹고 싶어요 숙키 샤브샤브 헬로는 이런 엄청 더운 무더위에 어울리는 무더위를 없애줄 수 있는 굉장히 시원한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곡이고요. 그리고 저희 멤버들에게 흔히 볼 수 없는 귀여운 모습까지 많이 담겨있는 노래입니다. 저희 첫 번째 공연이 될 것 같아요. 내일 타의 슈퍼몬에 많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 보러 와주시고 놀러 와주시고 앞으로도 태국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블랑세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열심히 하는 블랑세븐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블랑세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블랑세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블랑세븐이었습니다.